오브젝트를 라인 형태로 배치하기, 사각형으로 배치하기, 원 형태로 배치하기, 그리고 랜덤하게 배치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소개해드릴 에셋은 Go Painter라는 무료 에셋입니다. 무료 에셋임에도 유료 에셋만큼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셋은 오브젝트를 조금 더 편하게 배치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해당 에셋을 구매하시고 유니티를 실행하신 다음, 패키지 매니저에서 다운받아 임포트를 해줍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 폴더를 보게 되면, 프리팹이 하나가 있고, PDF 파일로 된 설명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프리팹은 인스펙트 창에 놓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에셋에 포함되어 있는 예제 장면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씬을 보게 되면, 여러 오브젝트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을 보게 되면, 아까 보았던 프리팹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올려놓아야 하는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지정해주고, 그 지정할 레이어의 이름을 GoPainter Pref에 보시면, Canvas Layer라는 곳에 적어줍니다. 이제 설정을 다 하셨으면, 실행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해당 프리팹을 보게 되면, Activ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거나, 씬에서 키보드 탭키를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며, 해당 씬 아래 부분에 간단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설명이 잘려서 나오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서 수정을 해줍니다. 해당 스크립트 하단을 보시게 되면, 설명이 있는 텍스트 변수가 있으며, 해당 변수를 찾아보시면, DrawGUI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로 이동하시면, 씬 하이트 변수가 있으며, 기본 마이너스 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적절한 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한 다음, 다시 유니트로 돌아와서, 실행하게 되면,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을 등록해 줘야 하는데요.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 Paint Object라고 있습니다.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넣으실 오브젝트는 Prefab화 되어 있는 걸 넣어 주시면 됩니다.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리핸드는 오브젝트 하나를 배치하게 해줍니다. 프리핸드 모드일 때, 같이 사용하는 설정이, Density입니다. Density는, 드래그해서 그리게 되는 경우, 오브젝트 간의 간격을 설정해 줍니다. 값이 높을수록, 간격은 넓어집니다. 다음은 Snap to Grid입니다. 체크 해제 시 드래그해서 그릴 경우, 이미 그려진 오브젝트에도 그려지게 되지만, 체크하게 되면, 일정하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Dynamic Grid입니다. 체크 해제 시 오브젝트를 그리기 전, 크기와 상관없이 움직여지지만, 체크하게 되면, 오브젝트 크기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Painting Ignore Colliding입니다. Snap to Grid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 오브젝트가 겹쳐지지 않지만,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겹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Align with Surface입니다. 체크 시 표면이 울퉁불퉁하다거나, 기울어져 있다면, 그 표면에 맞게 오브젝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Paint Only One Ground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큐브를 하나 생성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큐브에 겹치면서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체크하게 된다면, 큐브의 레이어가 지면의 레이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렉트입니다. 필렉트는 사각형으로 그릴 때, 다 채운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사각형 그리기의 단축키는 E키이며, 사각형 그리기에서 한 번 더 E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의 사각형 모양이 꽉 찬 사각형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테두리로만 그려지던 사각형이, 전체 다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패딩입니다. 이 설정은 선, 사각형, 원을 그릴 때, 오브젝트 사이의 상대적 공간의 길이를 얼마나 공간을 만드느냐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그 공간은 넓어집니다. 다음은 랜더마이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치, 회전, 크기, 이 세 가지를 정해진 수치 안에서 랜덤으로 적용해주는 옵션입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신 후, 값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위처입니다. 스위처는 오브젝트를 그릴 때 설정한 개수 중 랜덤하게 오브젝트를 생성해주는 설정입니다. 상단에 페인트 오브젝트에 넣으신 프리팬 목록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열 가지의 오브젝트 중 원하는 순서의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고 페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